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총 2억 9,700만 원을 투입해 관리주체가 없어 평소 안전관리에 취약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. 대상단지는 442개로 올해는 95개 단지를 점검하고 나머지 347개 단지는 연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점검에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건물 균열 여부와 보수상태,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.